자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테마 22번 감독상명령, 행정처분 종류, 자격취소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감독상명령이라는 것은 시험에 잘 뜨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협회 쪽에서 협회 지부지휘는 어제 국장만 감독했었죠. 여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느냐 국장, 또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공구청장 포함 여기까지가 감독관청이에요. 전부 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언보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핵심은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온 식구가 감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공인은 말썽꾸러기,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심지어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공구청장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 강원도 강릉시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때 등록관청도 감독권이 있으면 언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강릉시장에 감독을 해야 되죠.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공구청장까지 포함해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다. 핵심은 온 식구가 감독한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무실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나봐요. 중개사무소는 아닌데 무등록 중개업 신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환원자의 사무소에도 포함해서 출입의 장보소리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어요. 예상 지문. 국장은 개공에 대하여 업무의 관한 상황을 보기하게 할 수 있다? 국장도 가능하다고요. 시도지사는 개공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필요한 명령할 수 없다? X. 시도지사 가능하다고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전부 다 감독권이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신고청장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환원자의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시험에 현재 20년째 안 나오고 있는 파트 2부분이에요.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면 된다. 당연히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 증표를 지니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내되어 있다. 모든 서식, 서류, 증표는 국토부령이 있으니까 공무원증과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여라. 그 다음에 국장시도지사 등록환청이 불법 중개 행위 단속을 할 때는 필요하다면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감독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만 감독하는 거고 이 목적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기 등 거래동의원 파악을 위하여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감독할 수 있다. 불응시 제재는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에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로 제출했다. 한마디로 그냥 개겼다는 얘기죠. 개기면 업무정지가 낫겠죠. 예를 들어 조사했는데 조사인 나오는 자격취소 사유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겨야죠. 구체적으로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에 기피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거짓 보고, 거짓 제출했습니다. 차라리 개기력이 낫죠. 업무정지. 이게 나니까요. 업무정지, 감독상 명령이라고 불러요. 감독상 명령. 이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거래동사업자가 위반하면 500과태료. 나중에 행정처분과태료 따로 배웁니다. 자, 이제 유형. 이제 중요한데요. 책에 여러분 교재도 있어요. 제가 PPT로 좀 보여드릴게요.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인데 일단 자격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소공,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다 자격취소 가능하죠. 자격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격취소는 할 수 있다는 없어요. 정지가, 자격정지는 소공에게,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시도지사는 소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등록취소는 이거죠. 등록취소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건 자격취소죠. 이게 이제 등록취소고. 등록취소가 되면 원칙, 3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등록취소예요. 등록취소인데, 등록취소는 종류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무적 등록, 이렇게 구분이 되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고 여기는, 봐줄 수 없어요. 여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는 뭘 대신줘요? 업무정지를 대신 주는 거죠. 물론 업무정지만 받는 건 따로 있어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정부를 정지할 수 있다. 우리 거래동부사업자 지정취소는 앞에서 배웠죠.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법 전체인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고, 당연히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내리겠죠. 이따 다 나와요. 시도지사가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거는 누가? 등록한청이, 등록한청이 처벌하는 것이고, 지정취소는 우리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3,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자가 받을 때 행정처분을 다 골라볼까요? 자격취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렇게 다양하죠. 그런데 소공이 받을 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만 있어요. 자격취소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공일 때 3개, 소공일 때 1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나중에 비교하는 작업도 하시게 될 거예요. 소공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고, 자격정지밖에 줄 게 없어서, 자격정지 사유 중에 어떤 건 개공일 위반하면 업무정지, 임등치, 이렇게 되는 걸로 비교가 됩니다. 이건 공통이 되는 거고, 공통. 예를 들어서, 33조 일환금지행위가 판매병수, 관직, 상투, 꾸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위반했을 때 개공일 때 임등치 있습니다. 금지인은 임금, 금지인은 임금. 소공을 줄 게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썼다. 이따 다 배울 내용이에요. 이걸 위반하면 개공일 때 임등치 사유예요. 그런데 소공을 줄 게 자격정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개공, 업무정지, 소공도 자격이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인정처분 절차인데, 일단 자격취소는 풀옵션입니다.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풀옵션. 청문, 정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렇게 해요.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자격정지는 다 없습니다. 다 없고요. 등록취소는 청문하고 반납만 있습니다. 청문하고 반납만 있고, 업무장지는 다 없습니다. 지정취소는 청문만 있습니다. 청문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취소에만 있는 거고요. 여기 여백은 시험이 안 나와요. 다 X지만 시험이 안 나오고, O, X의 해시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이렇게요.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죠. 그다음에 등록한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O, 등록한청은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O,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보고통지는 뭐냐. 자격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단 말이죠. 3년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못 보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했구나. 그러면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동지하라 이거야. 다른 동네가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자격정지 이런 거는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증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고통지할 이유가 없는. 아주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반납은 뭐냐. 자격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하라. 자격정지는 반납이 없다. 그다음에 등록취소되면 또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라. 업무정지 반납 없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니까 분실로 인해서 반납할 수 없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유서 제출하라고. 특이하게 여기 등록취소는 이게 없는데 없는 걸 시험에 잘 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격취소 프로피션. 청문보고반납사유서. 등록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지정취소는 청문만. 그다음에 정지는 다 없다. 이거입니다. 정지는 다 없다. 자 다음. 자격취소는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되고 자격정지. 시도지사는 소공에 대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정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개월 넘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절둥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절둥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둥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업무 장지할 수 있다는 X입니다. 절대 업무 장지는 안 됩니다. 등록을 반대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장지를 못한다고요. 그다음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 장지할 수 있다도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수 업무 장지. 순수는 제가 지은 말인데 업무 장지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 장지할 수 있다.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절둥치는 반대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업무 장지할 수 있다. X. 그러면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 장지할 수 있다도 O.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 업무 장지. 업무 장지만 주는 거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 장지할 수 있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죠. 방금 여기 이거 다 보셨고. 다 보셨고.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가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 자격 취소는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중기업을 하지 않는 장롱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는 거죠.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만 대상으로.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하면 X가 되는 겁니다. X. 그래서 지도지사는 우리 소공을 대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좋아. 그다음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등록 취소는 우리 개공만 대상을 하는 것이고. 절 등치와 임등치 두 가지가 있는데. 절 등치에 해당하면 등록 한창은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 등치 위반했을 때 업무 장지 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는 걸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절 등치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그런데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X. X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5고. 등록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을 때 뭘 대신 줘요? 업무 장지를 대신 주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맞고 업무 장지 할 수 있다도 맞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써드렸네요. 다음 업무 장지는 오로지 업무 장지만 주는 거잖아. 업무 장지만. 우리 개혁 공인 조계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공에게는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잣든 정지지만 자격 장지는 소공에게 업무 장지는 개공에게. 그래서 등록 한창은 우리 개공 대상으로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장지를 명할 수 있다. 순수 업무 장지는 오로지 업무 장지만 주는 거다. 우리 중개 보조는 아예 행정체분이 없죠. 줄 게 없어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밑에 이제 또 표 안에 정리해 드렸잖아요. 자격 취소해야 한다. 절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 업무 장지 할 수 있다. X 임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 장지 할 수 있다도 O 순수 업무 장지는 업무 장지만 주는 거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 장지 할 수 있다. O 방금 여기까지의 기본 개념을 아주 잘 잡아야 돼.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기본을 못 잡으면 밑에 거는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기본을 잘 잡아야 된다고. 아주 잘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자격 취소 본론 들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취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래 네 가지를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네 가지를 교육합니다. 부양지역. 암기코드입니다. 암기코드대로 꼭 하셔야 돼요. 부양지역. 부양지역. 가끔 암기코드를 따는 거를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고급진 공부를 하시길래 그러세요?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논문 쓰는 거 아닙니다. 뭐 학문을 하셔보셨습니까? 자격 취업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대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부양지역.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통으로 외우시던가. 어떻게 외우니까? 이거를. 자 부양지역. 부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는 상식이 맞네. 상식이긴 하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으면 당연 취소지 뭡니까? 당연 취소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조금 주의할 점은 여기다가 3년이야 신역 3천만 원이야 벌금 X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절둥치 배울 텐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형벌을 주거든요. 3다시 3. 왜냐하면 너는 무동독 중개업이나 마찬가지잖아. 중개업을 했잖아. 중개업을. 거짓 부정독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동독 중개업을 했잖아. 너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만 다 쓰니까 자격 취소만 주지 형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자격증을 양도했거나 자격증을 대여했으면 세 가지죠.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형벌 1다시. 형벌으로 갑니다. 시험의 3번을 가장 잘 낸 편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격 정지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일하다 걸렸으면 갈 데가 자격 취소밖에 없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쳐 갈 데가 없잖아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바로 자격 취소를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공됐다, 보존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핵심은 뭐예요? 어쨌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했다. 4번은 여기가 별표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 선고받았으면 형의 집행이 위해가 되어서도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법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이제 다른 법, 다른 법이 들어가면 X입니다. 뭐 사기죄로 징역받았다. 자격 취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법, 징역,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 법, 징역, 부양, 지역 외웠습니다. 부양, 지역. 자격 취소는 하나만 쉬운 편이에요. 개수가 많지 않잖아요. 부양, 지역. 자, 이 자가 누구냐. 공인중개사인 개요공인중개사라면 등록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자가 이 법, 징역을 받았으면, 이 법, 징역이면 당연히 자격 취소인데 왜 절등치가 되느냐. 결격 사유거든요. 이 결격 사유, 이 법, 중개사법, 다른 법 따지지 않고 금고나 징역의 실형선고받으면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절등치가 되거든요. 자격 취소가 절등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는 아니지만 절등치는 된다. 왜? 결격 사유니까.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 받은 경우는 결격이니까 절등치에는 되는 거죠. 자격 취소는 아니죠. 다른 법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세로질로 보면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는 오로지 이 법 징역. 오로지 이 법 징역. 그 다음에 절등치가 되는 경우는 이 법 징역, 다른 법 징역, 이 법 300 벌금이 다 들어간다. 이 정도 개념은 잡고 가야 돼요. 자격 취소 처분권자. 자격 취소. 다음 시험에 의해 자격 정지 마찬가지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야. 이 자가 자격 취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경기도지사가 주었어요. 그럼 이분이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럼 이분이 청문도 하고 취소도 하고 반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을 강원도에서 딴 거예요. 그럼 강원도 뭘 불러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럼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잖아, 지금.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로 달라요. 서로 달라도 자격 취소는 누가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고 답하셔야 돼. 이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부한 시도가 때리는 거야. 그런데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죠, 청문. 청문 받으러 강원도까지 언제 가.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는 여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거기 가서 또 우연히 고향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 웬일이냐. 나 자격 취소 받으러 왔어. 개망신다고. 이들은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청문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취소하세요라고 알려줘. 알려주면 이분이 처분만 하는 거예요. 처분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어떤 일이냐.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이걸 교부한 시도지사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면 누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죠.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중요한 건 여기.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건 누구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주의. 서로 다를 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이건 1번이 더 중요하고 2번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통지에 통보하라고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이 시도지사와 이 시도지사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3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밀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 후가 아니야. 처분을 한 후가 아니라 처분에 필요한 절차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이행한 후 그 다음에 이제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죠. 때리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때려버렸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네가 때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는 청문 보고받나 서있어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자격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이렇게 낼 건 뻔합니다. 자격정지 아닙니다. 자격취소 청문. 2번이 아주 중요하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격취소는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하라. 자격취소를 뭘로? 자격정지. 숫자 바꾸기. 이런 거. 이런 걸 문제 내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ppt 화면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5일 보고 통지. 예제 좀 풀어볼게요. 자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일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입니다. 보고하고 통지는 하나만 내도 맞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일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걸 틀리게 낼 방법은요. 그렇죠. 이렇게 내는 거죠. 자격정지라고. 세 번째.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일 이내가 빠져도 맞습니다. 빼고 낼 때도 많습니다. 또 네 번째.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도 맞습니다. 이걸 틀리는 방법은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됐죠. 할 만하죠. 자금 합시다. 방금 했고. 자 이 밑에 예제 있죠. 이 밑에 예제.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했습니다.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하세요. 맞죠. 그 다음. 자격정지. 국장한테 보고. 3번도 중요해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다른 시도지사 통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 출제된 거예요. 세 번째. 자격취소 냈습니다. 며칠. 7일 안에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는데 세 군데 다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반납 없죠. 다음 여기. 5일 보고. 7일 반납. 다시.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노래 불러요. 5일 보고. 7일 반납. 사무소 시도지사. 사무소 시도지사. 이러면. 땡.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결국 반납하러 강원도 가야 돼요. 강원도 가야 돼요. 큰 힘든 여정. 결국 가야 돼요.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반납 대신해서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이거는 그대로 출제됩니다. 자격취소가 이런 겁니다. 할만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번 강의를 반복해서 숙달될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